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랭킹 보드판이 초기화가 되었는데요 랭킹판 보상은 업그레이드 타이탄 드릴맨이라고 합니다 1등부터 100등에게만 주는 보상인데요 오늘은 시청자분이 빌려주셔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1등부터 100등 안에 무조건 드셔서 보상 받아가시는걸 행운을 빕니다 현재 1등이 보면 180라운드까지 갔다고 하거든요 상위권 유점들이 업타드 얻은 다음에 무한 모드하면 랭킹판 다 먹는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타디가 잘 대처해줬으면 합니다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보신것처럼 2개 기부해주셨거든요 기부가 아니라 빌려주신겁니다 유닛 빌려주신 솜사탕 가게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해요 와 진짜 역대급이다 주변 봐봐요 레인보우에다가 새로나온 등급이죠 능력치는 너무한데? 한번 인게임에 들어가서 써봅시다 바로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산타TV맨 깔아줘야겠죠 나이트 메어 모드로 진행이 되고 와 진짜 이거 뭐냐? 왜이렇게 거대함? 이정도면 PMI 현실 키랑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와 PMI 현실 키랑 똑같네 화염방사기 깔아줍시다 현재 모드가 나이트 메어 모드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 뚫리면 안되잖아 4천원까지 열심히 모아서 한번 설치까지 해보죠 현재 전세계에서 단 100명만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딱 좋을것 같은데 설치 갑니다 3 2 1 땡 설치 완료 오 보시면 PMI보다 키가 크네요 뭐야 왜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하냐? 나중가서 다시 보면 될것 같네요 레벨업 비용이 8천원이네 야 제발 아아악 오 뚫릴뻔했어 방금 아이 너 뭐하냐고 왜이렇게 멀뚱멀뚱 서있어서 애들을 못잡아요 왜이렇게 데미지 약하냐 현재 나중가서 레벨업 많이 해줘도 될것 같은데 여기 뚫리면 안되거든요 레벨업 해주자 인사를 좀 열심히 하네 인사좀 해봐라 어 안녕 그래 용돈은 없어요 세뱃돈은 뭐 아무튼 지켜봅시다 동캣 전부 다 말랩 찍었고 업타드 설치해봅시다 여기다가 설치 완료 업그레이드도 한번 더 해줄게요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합시다 나의 강력함 보여주겠어 업타드 너는 가능할거야 데미지는 엄 이게 맞지 다는거 맞겠죠 아직은 업그레이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오 3만6천 데미지 과연 얼마나 셀지 지켜봅시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긴해요 그만큼에 대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1등부터 100등까지만 얻을 수 있어갖고 뭐 얻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미 업타드 얻은 사람이 다시 랭크판 먹어버리면 이거 다 먹는거 아닌가 진짜 이거는 문제 될 것 같은데 랭커였던 사람들이 업타드로 다시 랭크판 먹으면 이거 절대 못해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줄게요 오 데미지 봐봐요 8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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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가 치우는데 잠만 이거 뭐야 잠시만요 이거 뭔가요 퀄리티 뭐야 먹어버리는데요 아니 입으로 먹어버려 조금 무서운데 아니 입으로 냠냠하는데요 아니 먹어버리잖아 먹으면 바로 녹아 다음 업그레이드 비용은 4만원이네요 말이 안나오는데 이정도면 입에 먹고 바로 사라졌어 어디갔지 하면서 사라지는데 하하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다 저도 이거 보니까 갖고 싶기 때문에 저도 랭크판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줄게요 오 이게 만렙이네 오랩이 만렙이고 1초당 17만 디미지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업타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진짜 요번 역대급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입으로 먹어요 무슨 음식이냐 이게 음식도 아니야 음식처럼 냠냠 해버리잖아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너무 사기다 토탈 이거 밸런스 감당 가능하지 감당 가능하니까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밸런스 감당 이미 100개의 유닛이 풀렸다 어쩔 수 없어 잠만 이것까지 먹는 건 아니지 오 먹었다 아니 이거를 먹는다고야 아니 입속에 들어가면 바로 굿바이야 한 개 더 깔아줄게요 초반에는 약하지만 후반에는 완전히 180도가 바뀌었는데요 이 정도면 무한모드에서 하면 진짜 나도 1등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닛 빌려서 하면 나이트메어 모드를 이렇게 쉽게 깬다고요 너무 좋은 걸 낸 것 같아요 입속에 들어가면 바로 끝이야 계속 먹는데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업타드씨 먹는 거 아닙니다 아 삼켜버리고 소멸시켜버려 입속에 들어가면 먹방인데요 이 정도면 한 개 더 말랩지가 좋습니다 데미지 17만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녹을 거야 17만이 유닛 기본 체력이거든요 아니구나 100만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1초당 17만 데미지면 좋은 거 같긴 해 인정 아니 벌써 45라운드인데 여러분들 이거 나이트 메어 모드입니다 쉬운 모드가 아니야 요즘에 쉽긴 해요 좋은 유닛이 하도 많이 풀려갖고 먹방 쇼하네 너 왜 여기로 걸어다니냐 아니 지능길 걷는데요 아 이게 먹다보면 다시 나오는 거 같은데 와 능력 말이 안 된다 여기 뒤쪽에다가 한 개 깔아줄게요 썸네일을 찍기 위해서 깐 겁니다 다시 돌아가보면 먹방의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업타드의 먹방 쇼 아주 맛있게 먹어 치운다 맛있게 먹어 치우니까 기분 좋긴 하네요 50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잠만 저거 뭐야 저거 스피드 왜 이렇게 빨라 어 뭐 뭐하세요 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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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너 뭐야 너 누구야 아니 이거 막아야 돼 막아봐 아니 아니 어 어 어 뭐야 어디갔어 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아니 방금 저거 스피드 뭐야 놀랐잖아 나이스 잡아 치워 먹어버리는데 말랩 찍어줄게요 와 요번 성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스가 어디서 녹고 있는데 잡아먹힌 거 아니야 보스 보스 어딨어 어딨어 나 한 번도 못봤다 아 여기 있다 아니 왜 잡아먹히냐고 보스야 너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이거 보스가 아닌가 보스 어디있죠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보스 맞지 아닌가 보스 죽었는데요 나 한 번도 못봤는데 너무 행 야 깔끔하다 판매해줄게요 앞쪽에다가 깔아 봅시다 돈이 10만원이나 있거든요 바로 먹방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바로 먹방쇼다 먹어 치워버려 얼룽 너무 맛있게 먹어서 기분이 좋네요 마지막 음식까지 드십시오 나이스 컷 두 명에서 했는데 18분 컷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업타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볼 때는 재미있게 플레이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순위표에 들어서 업타드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겠지 응원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א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